2023년 1월 14일입니다 금, 토, 이틀 동안 지금 비가 왔습니다 이틀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오늘 일요일자 3일 3일째 오늘도 비가 오면서 확실히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틀 비가 오면서 지상부의 습이 형성되었고 이 신초가 지금 좀 놀이하게 밀어내는 거죠 이걸 느껴지죠 다시 해가 뜨면 저 신초는 까맣게 될 겁니다 이거를 토양의 수분을 맞춰서 맞춰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식물은 활력, 생기, 생동감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가 비가 오면서 그나마 생기가 올라와는 건데 지금 묵은잎 봐봐요 묵은잎 묵은잎이 지금 들려주는 얘기는 뭡니까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느낌 식물은 온도와 작물체의 수분 여하에 따라 꽃의 형태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기형입니다 기형 저 기형에 수정해본들 결국은 기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잎의 색깔을 좀 더 많이 봐주세요 정말 생기가 나야 돼 생기가 있는 이 열매는 정말 맛있어요 저장성 품질 이 모든 것들 다 좋아진다 다른 말로 우리 상인들이 박수 1등 찹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 어떻게 하면 나는 생기를 있게 재배를 해볼까 이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 색깔이 아예 다르잖아 얘도 좀 그렇게 확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아예 막 진한 녹색 탁한 녹색 이런 느낌이 다른 겁니다 자 이분도 지금 정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마디가 막 신나게 나갑니다 너무 빨리 커 자 너무 잘 크는데는 찝어요 찝어서 속도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안 찝었잖아 근데 너무 잘 크면 찝어서 생장 생육 속도를 잡아야 된다 자 이해가 되죠 됐고 자 얘는 지금 고생을 했고 저온과 고온장애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 자 저온은 좀 더 땡기는 맛이고 고온은 좀 더 화상 입은 느낌 이해가 되죠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딱 나오잖아 야랑 야랑 다르죠 와 다르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야는 와 틀리노 이런 느낌 자 이분은 제 기비를 도와주셨고 딱 봐도 이쁘죠 지금 찝었어 찝으면서 좀 에이 찝은 지 좀 됐지 되면서 이제 지상부습이 형성되면서 좀 더 더 대가리가 밀어낸다 얘는 토양이 좋은 토양이야 자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지금 봐도 그렇게 뭐 확 땡기는 세력은 아닙니다 지금 밀어내는 세력이에요 밀어내는 세력 자 그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항상 수수하고 나서는 열매 열매가 잘 자리 잡냐 못 잡냐 이게 좀 더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해가 되죠 야가 자리 잡으면 저 신초 대가리가 얇아집니다 그러면 자리 잡고 자 열매가 15일 20일 쭉쭉쭉쭉 커지면은 시연률 그리고 강압성 그리고 어 양분 아 수분 수분 어 이 박자가 안 맞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이런 부분들 자 정말 이쁘게 좀 재배를 해봐 이쁘게 자 이런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누구나 보는 눈은 갔대도 이 활력 아따 신났냐 안신났냐 그리고 생기 어떠 뭐 잎이 강난다 그리고 생동감 아 뭐 뭐 미쳐날때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런 일액현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가 어 증발 소위 말해서 증발이 잘 안되니까 이런 나타난 거지 그리 햇빛이 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자 요 열매 열매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느냐 이게 항상 포인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분도 똑같고 지금 여기가 확실히 딱 느낌이 오죠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세력이 쎄석합니까 어 아니야 저거는 고온과 이제 물 부족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 아시는 음 안삭으면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 모양이 이렇든지 여튼간에 그 열매만 달려있으면 자 제로 인해서 CN류 어 영양과 생신생장에 발란스가 자동을 잡혀주기 때문에 꽃이 계속 와준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부분이다 그죠 그리 상냐 안삭냐 이걸로 좀 기준잡아요 아따 배들 인마 아시가 안이뻐 아따 막 그러면 처음부터 물관리를 좀 잘하든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 그냥 어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면 된다 그죠 그리고 한번 보자 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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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대가리 정상을 보입니까 외들표 나는 따로 뭐 안했다 어 그죠 안했는데 그리 식물이 이제 살라고 이렇게 형태를 바꾼 거야 쉽게 말해서 어 뭐 온도의 변화에서 아 살아야 되겠다 이 증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마 호르몬의 변화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좀 쉽게 봅니다 자 중요한 건 뿌리 장애만 없으면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뿌리 장애가 온다면 어 좀 딜레이가 많이 될 거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2, 2, 4, 6, 8, 10 음 자 딱 대가리 이 대가리가 이게 곧 뿌리다 이게 곧 어 식물의 흐림이다 이걸 좀 더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럼 되고 됐고 됐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지나가면 되고 아 이게 문제죠 이게 음 잎이 오고라 된다 잎이 이제 수축된다 이 느낌은 누가 뭐든 저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저온이야 자 그리고 이건 저온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연순정도 똑같아요 아 이게 저온장애가 오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잎이 딱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죠 지가 살라고 저온에서 순간적으로 고온이 바뀌니까 살라고 잎이 속 말린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어 그리 엄밀히 따지면 음 온도와 물관리를 잘해준다면 저게 저런 피해가 좀 적겠죠 그런 느낌 자 어 여긴 좀 하우스가 큰데 일단은 대가리를 봐봐요 대가리 이걸 이제 신초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초가 지금 못 나오죠 이게 지금 확 땡기는 거야 자 왜 저게 왜 이렇게 확 땡길까요 요런 거 보이죠 음 뿌리가 결국은 힘들다 라는 거지 다른 말로 열매가 너무 많다는 거지 열매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 대가리가 힘을 못 쓴다 이 대가리가 힘을 못 쓰면 결국은 뿌리까지도 자 데미지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흔들어져끼면 음 뿌리 상해가 심하게 온다 자 뿌리 상해가 오면은 연속 착화의 문제가 온다 심하면은 아예 확 죽어버린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호로 항상 열매 수량을 통해서 자 입줄기의 발란스와 그리고 뿌리의 발란스 이 모든 발란스를 좀 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합니다 자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으면 젖가 하세요 그 기준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가 못 밀고 나가면 젖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제변원의 정답은 없지만 이 열매로 인해서 자 입줄기와 꽃 입줄기 뿌리의 이 발란스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데요 음 자 항상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에 제 유튜브가 생각보다 하하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요 참 저는 정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도움되면 좀 도와달라고 이게 제가 늘 표현하는 방법이고 어 우리 업자들한테는 기비 그리고 이제 씨앗 그리고 추비 이렇게 삼박자로 나누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 기비 씨앗은 딴 데 쓰고 추비만 니꺼 좀 쓰면 안 되겠느냐 와가지고 컨설팅해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요 하 배드표 그거 좀 써줄게 이런 느낌이 많아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도움을 받아요 제가 오늘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하 거기에 좀 더 방향을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우리 참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도움되면 좀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하다